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이거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자 10의 3의 곱하기 10의 2입니다 그러면 10의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라 더해줘라 10의 5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000 곱하기 100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요 10의 6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 6입니다 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 6이니까 얘는 뭐하대 10의 0이네요 자 그럼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죠 그쵸? 어떤 숫자의 0은 1 나온다며 자 세 번째 10의 6에서 밑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빼줘야 되겠네 그렇죠? 나누기죠 나누기일 때는 빼기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10의 몇 승? 3승에서 1000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10의 4에서 빼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승 안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한참 됐으니까 좀 어렵겠죠 자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나오는 겁니다 혹시 모를까 봐 하는 거야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이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해도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나와 그럼 아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모르시면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한 얘기는 가루라는 얘기는 곱하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 10의 4 플러스 2랑 똑같은 겁니다 자 10의 6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 나누기 0.01이잖아요 그럼 숫자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건 어떻게 하죠? 10의 3을 연속해서 두 번 곱해라 그러면 3 곱하기 2랑 같다 이런 얘기잖아 10의 몇 승? 6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10의 보시자고요 간단하게 자 1은요 10의 0승이잖아 맞습니까? 거꾸로 역시 한 거야 어떤 숫자의 0승은 지금 1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러면 10의 0에서 자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2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0의 얘는 뭐야? 플러스 2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뭐랑 같아야 돼? 10의 2승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를 풀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6년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공기 중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쿨롱의 플러스 전화가 있을 때 자 이 전화로부터 15cm의 거리에 있는 점에 전장의 세기는 몇 볼트포 미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플러스 전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얼마큼 떨어졌어요? 자 플러스 1 있는데 그로부터 15cm 떨어져 있더라 얘기죠 자 그래서 플러스 전화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밀어내 자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전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 공식은요 잘 모르시겠지만 9, 19에다가 자 거리 제곱에다가 Q로 이렇게 해서 산출하시면 돼요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이거는 자 대입할게요 9, 19에다가 곱하기 떨어진 거리 자 우리가 기본적인 거리는 자 뭐라고 했죠? 미터가 기본 단위에요?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에요? 미터가 기본 단위에요 그러면 15cm를 갖다가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 100분의 15가 되니까 얘는 0.15m가 된다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0.15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연출하 자 우에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것보다 한쪽으로 10에 9하고 10에 마이너스 7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야 자 10에 9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10에 9에서 7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10에 2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9 곱하기 10에 2승 곱하기 0.1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죠? 나머지는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면 얼마 나오냐? 4 곱하기 10에 4승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통해서 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물론 이거는 계산기에 입력하면 계산기에 의해서 다 계산해 줍니다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약분 돼가지고 답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수는 우리가 꼭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집에서 복습하셔가지고 꼭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